결국은 대통령이 1 더하기 1은 1을 100이라고 얘기하는 세력이 있다. 이들과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전쟁을 선포했는데 그 밑에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가만히 있다? 그럼 당장 교체되죠. 가뜩이나 지금 여소서의 상태에서 정책을 수행하고 국정 운영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한쪽으로 의료를 흘러가지 않도록 더군다나 가짜 뉴스가 많이 판을 치고 있는 요즘의 미디어 세상 그리고 여론 세상에서 이런 부분을 바로잡고 나가는 것이 여론에 대응하는 아주 적절한 방법이다. 그래서 8월 중순에 헬기가 내리다가 대통령 헬기가 내리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꼬리표가 상한 거 알고 있습니까? 신문에서 봤습니다. 신문에서 어떻게 봅니까? 이건 장관한테 보고를 받아야죠. 또는 우리 땅이 맞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절대로 일본의 영토가 아닙니다. 국민적 의혹이 숭폭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과 언론이 생각한다. 이거는 의원님의 희망이시고. 국방부 장관이 전날 결재한 걸 뒤집고 그것이. 저는 하나도 동의해야 했습니다. 국방부 실천의 지시든 대통령의 지시든.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다 틀렸습니다. 의원님은 의원님의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이제 내려갔을 거라고요. 아니 확장 억제를 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실제로 확장 억제가 됐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간이 공격을 할 의지를 꺾어버린 겁니다. 대단히 착각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착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미일 공정화가. 정말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 박시한 교수님. 앞선 영상 처음에 한독수 총리. 그때는 약간 좀 조용히 하시는. 뒷부분 영상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마지막 장면이 의원 여러분 제발 공부 좀 하세요. 제발 좀. 약간 이런 분위기잖아요. 약간 뭔가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이거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한독수 총리가 과거 정권 시절에 총리하실 때 이렇게. 그렇죠. 지금 총리가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경로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총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대통령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지난번 오염수 문제 때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한테 호통을 친 적이 있었어요. 지금 당신들 여론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하고 있냐. 장관들이 나가서 언론도 만나고 뭐 해라. 이렇게 아주 호통을 친 과거에 뉴스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1 더하기 1은 1을 100이라고 얘기하는 세력이 있다. 이들과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전쟁을 선포했는데. 그 밑에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가만히 있다? 그러면 당장 교체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무위원들, 특히 보험부라든지 앞장서서 싸우시는 분들 외에도. 총리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역할, 롤을 갖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사실은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만들었고 총리의 선택은 총대 메고 나오겠다.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장관들이죠. 국회 가서 옛날처럼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전사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전사 한독수 이렇게 표현이 나오나요? 아무튼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그런데요. 야당을 향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낸 국무위원, 그러니까 장관의 원조가 있죠. 통상 그렇게 통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오늘도 그런 맥락의 모습이 있었다 그러네요.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술 마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 제 임무를 다 하겠습니다. 정치는 하실 거죠? 그런 문제를 대정부질에서 물을 건 아닙니다. 의원님은 출마하십니까? 저는 하죠.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답변 태도가 문제입니다. 역대로 한 장관처럼 국회의원들과 싸우는 장관, 이런 모습을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장관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 평가고요. 저는 제가 판단해서 잘 답변하겠습니다. 국회에 지금 싸우러 온 것이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우습죠. 의원님 국민들한테 이상한 욕설 같은 것도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와서 마치 누구에게 훈계하고 이런 시간으로 대정부 질의를 쓰는 것,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상희 교수님,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티키타카라고 그럴까요? 아무튼 뭐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민생하고는 관련 없어 보여요. 글쎄요. 진실과 사실 여부는 차체하고더라도 재미있지 않습니까? 일단 눈길은 가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니까? 한동훈 장관도 한마디도 안 지긴 하네요, 지금. 재미있게 표현한다는 게 지금 표현 자체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대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소위 나홀로적도 많이 나왔고 여기에 대한 정치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런 건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렇고요. 일종의 이게 뉴스도 연성화되는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뉴스가 스트리트 발표하다 보다 보면 재미가 없고. 어렵고 그런 뉴스가 아니라 지읍고 한 눈에 들어오는. 뉴스 연성화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국회도 상당히 연성화되어 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장관 누가 의원에 대화를 보니까. 이 장면만 보더라도 상당히 한 5, 6년 받으려도 나선 장면이죠. 소론을 향해서 출마하실 거죠? 이걸 물어보는 상황이요? 전통적 관념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티키타카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전통적 상황을 보면 국민을 대리해서 또는 국민이 대표로서 이야기하는 국회 전당에 국무위원들이 좀 조용하고 예의바르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어떤 전통적 관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야당의 행태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론을 한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쪽에 상당히 능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 쪽에서는 정치 구조가 여수야대가 아주 심화된 상태에서 이걸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여수야대 상태에서 정책을 수행하고 국정운영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한쪽으로 의료를 흘러가지 않도록. 더군다나 가짜 뉴스가 많이 판해지고 있는 요즘의 미디어 세상 그리고 여론 세상에서 이런 부분을 바로잡고 나가는 것이 여론에 대응하는 적절한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씨의 발언 자체가 이렇게 비난받을 것이 아니고 하나의 세대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문화적 현상으로 저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장관들이 국회에서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되는 거. 그런데 그중에 한동훈 장관도 있지만 또 한 명이 있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냈는데. 글쎄요. 이거는 어제 영상인데 이거는 강경한 목소리가 아니라 의원들 사이에서 막 웃음이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야당 의원님들 이거 2020년 한눈에 잠시만 한눈에 2020년 한눈에 보는 문재인 정부. 이 내용이 결국은 문재인 정부 찬양서. 우리 야당에서는 저 국민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저런 부분을 홍보책자를 낸 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단 말입니다. 그때 문제 제기를 못한 야당의 전투력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 제기를 했죠. 문제 제기를 했는데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제가 언론 보도에서 찾은 거 아니면 공익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관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런 면도 있지만 야당의 전투력을 배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얘기 뭐 하면서 과거에는 야외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전투력 얘기를 계속 꺼내요. 아마 최근에 그런 거에 뭐가 강경하게 전투력을 바르는 이런 게 관심으로 좀 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런 모습이 어제 있어서 주변에 있던 의원들이 막 웃음을 참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는데. 그런데요. 사실 원희룡 장관은 저렇게 최근에 목소리를 굉장히 강하게 내고 있지만. 또 정치인이에요. 그 전에 장관 전에.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된 영상.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원희룡 장관을 저희 지역구에 보내달라. 김한규랑. 붙게 해달라. 붙게 해달라라고 하고. 영광이고요. 와주시면 정말 감사한데 진지하게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석 대변인. 유석 대변인. 최근에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원장관을 제주 의뢰 전략 공천을 한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요? 그런데 원장관이 그걸 원할까요? 저희가 제주도에 지금 의석수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16대. 그러니까 2000년 총선 이후로. 형경대 의원 이후로. 17대부터는 저희 당 당선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럼 벌써 시간이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제주도에 그래도 의석수 하나라도 확보를 하려는 생각을 제주도당 위원장으로서는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제주도 출신으로 봐야 될 텐데. 가장 제주도 출신 중에 유명하고 정치적으로 영향을 있는 사람. 원희룡 장관밖에 더 있겠느냐. 제주 지사도 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주시 을. 거기가 제일 또 약한 지역. 저희가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좀 공천을 해달라고 중앙당이 요청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는 거의 텃밭이 아니라 텃밭은 반대말이고요. 텃밭의 반대 지역 아닙니까? 완전히. 그런데 거기에 저희 당의 부상일이라는 분이 여러 번 출마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재보궐선거 때 지금 아까 영상에 나온 김완규 의원. 김완규 의원이 제주시 을인데요. 그렇게 별로 차이가 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많이 나쁜 곳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제 질문은 원희룡 장관이 좋아할까? 그거는 원장관께 여쭤봐야 하겠는데. 원장관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편한 지역 가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 이미 삼선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어려운 지역에서 의석 하나를 더 가져오는 역할. 또 이왕이면 거물과 경쟁을 해서 그 의석을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남은 게 대선 후보되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데. 대선 노동을 하셨던 분인데. 그러면서 전국적인 또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을 아마 이번 총선을 그 기회로 삼고 싶은 게 원장관의 생각이라고 본다면. 제가 볼 때 제주시율은 조금 작은 지역이 아닐까. 원장관 생각에는. 수도권에 좀 강력한 상대와. 어렵더라도 수도권 같은 곳으로. 제 생각은 그러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원장관이 싫어할 거다. 이 말씀을 막 둘러둘러 지금 해주셨어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는데 원희룡 장관이 대선 후보급이잖아요. 대선 후보급이죠. 그래서 저는 원희룡 장관이 최근에 백조선언도 하면서 좋은 걸로 인지도가 뜨지는 않았지만. 수도권에 출마한 다음에 그다음 차기 대선을 노리는 국민의힘의 후보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견제를 누가 하는 게 아닌가. 제주도로 보내는. 제주도로 보내려고? 아마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내부 견제 아니냐 이건. 원희룡 장관이 썩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양평 출마설 양평구독도로 관해서 또 양평 얘기도 나왔잖아요. 모릅니다. 그런데 제주도로 보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나왔다고 합니다. 원 장관 알고 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나는지. 저는 오늘 저희가 오늘을 보내는. 소식도가 나왔다고 생각해 본다고 생각해 본 것 aquí.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본 거기에 대해서 잠시 tren把它 나누어 보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